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서 카트라이더 출발 아 그 초딩 들어와봐 자 추천 보내드릴게요 초딩이랑 1대간 맞짱 가보겠습니다 로익을 한번 뜨자는데 참교육시켜줘야겠다 비버닐 들어와봐 이거하고 펭클럽 금방 전원킥배하면 될것같다 레디 덤벼 마 레디해라 알았으니까 알았어 레디해 알았어 레디해 이거 줘도 제가 진짜 백만루키 삭제할게요 그냥 이거 줘도 백만루키 삭제합니다 아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냥 앞에 형 부스 안쓰고 이겨줄게 어 형이 부스 안쓰고 이겨줄게 빨리 가봐 니 그 드리프트하고 부스 쓰는거 보다는 부스 안쓰는게 더 빠를것같애 내가 봤을때 형이 노드립으로 이기는게 더 빠를것같다 오 잠깐만 이거 이러면 안되겠네 잠깐 드리프트 해야될것같은데 이거 잠깐만 이러면 진짜 지면 백만루키 삭제해야되잖아 오야 잠시만 오야 잠깐만 야 큰일났어 이거 잠시만 야 촛딩이가 fools 잠시만 야 촛딩이가 잠시만 미안하다 야 큰일났다 이거 진짜 잠시만 잠시만 방심하면 안된다 이거 이게 아 진짜 지게 생겼어 아아 튕겼어 아아 저거 아아 튕겼어 아아 튕겼어 아아 튕겨서 졌어 아아 뭐야 자 여러분 솔직히 잠깐 넘쳤는데 진짜 지면 삭제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진짜 장난 안치고 이거 지면 삭제한다 진짜 장난 안치고 장난 안치고 지면 삭제할게요 바로 장난 안치고 지면 삭제다 진짜 음 똑바로 한다 장난치면 안되겠다 이거 지면 삭제 바로 이거 지면 삭제다 진짜 이거 지면 진짜 삭제다 아아 이 이 이 발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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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킴 어? 형들 솔직히 첫판에 한번 졌으니까 1대1 마지막 하자 5초 뒤에 출발 해서 지면 삭제할게 마지막으로 1 2 3 4 5 출발 간다 거래차이 정말맞은데 연습하트로 출발 출발 아 너무 체난데 이거 너무 체난데 1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